지금까지 우리니까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현실을 가지고, 현실의 내용물을 가지고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 괴로운 거잖아요 이게 깨달음이 자유인 이유는 뭐냐면 내용물을, 현실의 삶이라는 내용물을 바꾸고 싶어서 끊임없이 그거 바꾸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안 바뀌면 괴롭고 건강하면 행복인데 건강하지 못하면 괴롭고 늙으면 힘들고 젊으면 좋은데 남들이 내 말을 들으면 좋고 안 듣고 나를 비난하면 괴롭고 이렇게 그 내용물을 가지고 나는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좀 더 좋은 집을 가고 싶고 내 자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 내용물 그거에 시비 걸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삶에 시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삶의 내용물은 왔다간은 내용물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허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삶에 시비를 걸지 않게 돼요 삶을 내 식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물론 시비 걸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예 그러면 삶도 살지도 않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돼요 자기가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현실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요 자기 직업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꿈인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작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서 없어요 열심히 살면서 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싶다 다 좋아요 꿈꾸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법계가 알아서 아는 일이에요 내가 인연은 심어줄 수 있지만 내가 인연은 심어줄 수 있지만 수많은 보조적인 연들이 받쳐줘야 하거든요 인연이 착 맞아줘야 해요 그 인연의 전체의 인연의 화합이 그게 진짜 자기거든요 전체의 인연의 화합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인연이 나한테 좋은 쪽으로 흐를지 안 좋은 쪽으로 흐를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우주법계의 인연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나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돈 벌 수 있다 내가 증급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게 진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난 능력 있으니까 난 머리 똑똑하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 저 하늘에서 보면서 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공기만 싹 빼보세요 그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지원자 우주법계가 도와주니까 성공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만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또 안 된다라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해서 못한다라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어법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문법으로는 틀릴 수 있지만 그러니 내가 해도 안 되니까 난 포기할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우주법계 전체가 도와줘야만 여러분이 밥 한 끼 먹는 아침에 밥 하나 김치 하나 먹는 게요 이게 온 우주가 전체가 화합해서 도와줘야만 내가 그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허물며 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취직하고 진급하고 돈 벌어오고 집을 사고 하는 게 자기가 하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옛날 사람들이 집에 다 터신들이 있어 집에 있는 자기 터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이런 말이 진짜 터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법신이에요 법신 법신들에서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둘이 아닌 하나로서 이 법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허락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건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 그래요 시절 인연이 탁 갖춰지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져요 삶은 가만히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나도 하나의 자연으로서 나는 역할만 한 거거든요 내가 자연으로서 꽃이 하나 피기 위해서는요 물도 도왔잖아요 햇볕도 도왔잖아요 사람이 물을 줬으면 그것도 도왔고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걸 옆에서 막 사람도 이렇게 돕고 흙도 돕고 벌레도 돕고 다 같이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데는 그 수만 하시는 것조차 모든 일거수일투정 모두가 이 우주 전체가 도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따로 떨어진 나라는 이 개체는 없어요 전체로서의 연기적인 전체가 연결된 어떤 연기성으로서의 전체로서의 하나 그 하나의 법 그게 모든 걸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바꾸겠다 좋아요 바꾸겠다 좋은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내가 의지를 일으키고 난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뭐겠어요 나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나무에서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작은 조건 나도 그냥 하나의 바람이고 햇살이고 꽃이고 흙이고 나도 똑같은 하나의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듯이 내일은 저렇게 불어가듯이 호랑이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듯이 여러분이 회사를 가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화도 내고 남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싸우기도 하고 나랑 좀 안 맞는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나의 일곱수 일투족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인연 따라 여러분 성격, 여러분 성격 아니라니까요 인연 따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몸도 이거 내 몸 안, 내가 건강한 게 내가 잘나서 건강하다 아니에요 인연이 받쳐주니까 몸이 건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맨날 밥 드시잖아요 밥 먹는데 예를 들어 회를 먹었다 그런데 어떤 TV에 보면 회 같은 거를 생이니까 회에 어떤 무슨 안 좋은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있던지 그래가지고 큰일 나는 일도 있잖아요 그게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내가 여태까지 먹었어도 괜찮았다 심지어 회만 그런 게 아니죠 야채 중에도 제가 가운데 양구에서 자연에 꽂혀 있을 때 온갖 야생초를 되게 즐겁게 맨날 야생초를 바라보면서 살았거든요 맨날 산에 들어가서 한 10분 이렇게 10분 한 끼 혼자 우리 군중병 친구들은 먹으래도 안 먹으니까 제가 그 먹으라 하면 가혹행이니까 너희는 맛있는 거 먹으라 하고 저 혼자 먹으면 되니까 한 3분 들어가서 이렇게 뜯으면 이만큼 뜯어가지고 와서 물로 씻어가지고 그냥 쌈장에 찍어서 먹고 살았었거든요 한동안, 한동안 그러고 살았다가 한 번 복통이 나가지고 죽을 뻔해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훅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뭔가 잘못된, 뭔가 박토리아가 됐던 뭐를 잘못 먹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살린다고 살릴 수 있습니까?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 먹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식당에서 먹은 사람들이 다 쓰러졌다 이런 뉴스가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비 오는 날 길을 걷다가 감전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우리는 비 오는 날 무사히 걸어서 살았잖아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인연이 받쳐주니까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괴롭힐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나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군 제가 군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군에서 저 나쁜 놈이 내 경쟁자가 딱 조작을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안 좋게 만들어서 자기가 되려고 나를 이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분노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물론 그게 실제로 하더라도 실제로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졌다면 그 사람에겐 힘이 없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혀서 나를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만들 수 없어요 이 우주법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동조한 사람도 있고 이게 그게 안 되려고 하면 그게 발각대가 더 크게 잘못될 수도 있고 이를테면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이 우리는 딱 수식적으로 애라는 결과가 났으면 이게 원인이 뭔지 찾아 그래서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공무원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군에도 그런 게 많아요 뭐 사고 하나 났다 이러면 그냥 이게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공직사회나 아니면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고 하나 났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고 날 수 있는 원인 딱 다 재고 없애버려요 그냥 일단 보다 근원적인 오줌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저 영외법당 교회 성당이 많아요 군부대 바깥에 있는 그래서 민간인 신도님들도 같이 오시는 그런 교회법당 성당이 많은데 군정병 한 명하고 이제 스님 목사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둘이서 보통 살아요 그럼 이제 네가 밥하면 내가 설거지하고 저녁은 내가 밥하고 네가 설거지하고 이러면 나눠요 이제 둘이 단번을 정해요 옛날에 20년 전에는 안 그랬죠 내 밥에다 주면 그냥 먹었죠 저희들이 근데 언제부턴가 그랬던 큰일 나는 시대가 돼버려서 이제 당번을 정해서 둘이 먹는데 어떤 군정병이 바깥에 있다가 그냥 약간 탈영을 했나 봐요 전국에 있는 어느 부대에서 탈영을 했나 봐요 갑자기 전부대에 있는 모든 군정병을 싹 다 복귀 그래서 한동안 저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혼자서 살면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편단 말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그래 내가 망한 건 누구 때문이야 어쩌고저쩌고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진짜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게 우주법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내가 죽을 때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거를 그 사람이 만든 걸 안 먹거나 완벽하게 계획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만들다가 나에게 주기 전에 그 사람이 밝아게 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코로나로 누가 죽었다더라 이러면 나도 죽으면 어쩌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퍽퍽 퍽 추락했다더라 이러면 비행기 못 타요 비행기 난 못 타겠다 추락하면 어떻게 해 그럼 차도 못 타죠 집에서도 못 살아요 왜 언젠가는 비행기가 가다가 아파트에 갖다 받았잖아요 혹은 뭐 백층 넘는 빌딩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무너뜨리기도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 하면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주 법괴가 하는 거니까 법괴 인연이 하는 거니까 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과도하면 그건 과도하면 그건 집착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안심하고 살아도 돼요 내가 죽을 때가 돼야지만 죽지 누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내가 성공할 때가 돼야지 성공하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그냥 내가 마음나는 대로 막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옛날에는 막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든 생각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요 생각으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오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뭐랄까 이렇게 바뀌겠죠 생각은 그냥 이렇게 보조수단 보조수단이고 그냥 이렇게 직관 가슴을 따른다 직관 하고 싶은 말고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나 뭔가 뭔가 가슴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되 삶에서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다 해 마쳤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을 다 해 마쳤다 여러분들 일을 다 해 마쳤어요 지금 일을 다 해 마친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도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남편도 키워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운동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할 거 다 마친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그러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나는 그 인연따라 인연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삶을 내 식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내 식대로 바꾸려고 하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되는 뭔가가 있으면 내가 쥐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괴로워요 근데 쥐고 있는 게 없으면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다 인연따라 왔다 가는 건데 그걸 뭘 주겠어요 쥐대 쥐는 법 없이 쥐는 거죠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죠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바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바라는 게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어요 기대하는 게 있는 게 없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없어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근데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흘러가도 좋고 저렇게 흘러가도 좋고 이게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 아닐까요? 내가 진짜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나는 한담 하는 사람이야 해서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냐 나는 할 거야 해서 최선을 다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고 안 되면 딱 포기하면 포기해도 되는 사람은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액티브하게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니까 그건 열정적으로 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걸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마음의 무게감 부담감 안 되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에 떠는 마음 없이 그냥 하니까 엄청난 창의력과 엄청난 힘 이게 진짜 힘이에요 창조력과 이게 왜 그러냐면 우주밖에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힘이 드러나니까 번뜩이는 창의력이 그때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번뜩이는 창의력 하나가 삶을 확확 바꿔요 나는 힘을 쓴 게 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한 게 없는데 그냥 삶이 저절로 일어나요 왜 일어날 건 일어나니까 항상 여여한 거예요 일어날 때도 내가 힘 써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되고 있으니까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데 안 한 거예요 힘은 낭비가 안 돼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누가 글을 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써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걸 반드시 이번 주까지 착한 권을 써서 내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자신이 나보고 이걸 막 시켜서 하라 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하기 싫고 이걸 갖다가 하면 자기 공으로 할 게 뻔하다 싶으면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할 때 얼마나 쓰여서 받겠어요 그래서 글쓰라리만 쓰기 싫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냥 내가 너무 내가 그냥 갑자기 뭔가 이렇게 꽂혀가지고 내가 뭔가 할 때는 밤을 새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죠 밤을 새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기 싫은 방식으로 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밤을 새리려면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옛날에 이제 모 뭐 TF로 이렇게 뭐 군에서 하는 TF 하는데 아 그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한 명도 아니죠 몇 사람이 담배를 피는데 와 정말 겨울에 저는 정말 이 지옥 같은 거예요 문도 안 열고 작은 애들 피우는 사람들끼리는 좋은가 봐요 밤새 담배를 피우는데 또 이 양반 스타일이 밤새 담배를 피면서 밤새 하는데 뭔가 살아있음을 희열을 느낀대요 나는 밤은 자야 되는데 근데 담배를 피우고 왔는데 아 정말 그때 그때 생각이 아 정말 안 맞네 이 사람들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은 걸 할 때는 밤을 새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내가 싫은 사람들이 막 끌고서 제가 누구 이제 어떤 지혜간분이 이제 물어보길래 어 지리산 가볼만 하다고 어떻게 가고 물어보길래 여기서 자면 되고 이럴 때 가면 된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갑자기 밑에 사람들 몇 사람을 야 갈 사람부터 이래가지고 몇 사람이 휴가를 내가가지고 같이 지리산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가기 싫은 사람하고 막 가면은 산에 가는 것도 막 싫을 거 아니에요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가고 싶을 때 히말라에 가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극락세계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가기 싫었을 때 갔었다면 지옥이었겠죠 가슴 뛰는 일을 하게 되면 그 힘든 일이 즐거움 일이 된다니까요 하나는 힘들지 않다니까요 하나는 내 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루어져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히말라에 내가 자가지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갔다 와서 쓴 게 아니에요 그 혼자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하루 종일 걷는 거 아니면 앉아 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막 가슴이 뭐랄까 그 당시 느낌에 그 당시 느낌에 막 이 감흥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이 감동이 근데 이게 고산병 때문에 많이 걷지도 못해요 히말라에는 하루에 한 300미터 이상을 고지를 확 올릴 수가 없어요 고산병 오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노대시간 걷고 나서는 하루 종일 그냥 로찌에 앉아가지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게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자연을 바라보는 감흥이 이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습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걷다가 앉아가지고 한 30분 이렇게 글을 쓰고 또 걷다가 앉아가지고 글을 쓰고 이래가지고 나온 책이었거든요 억지로 책을 낼라고 했으면 쓰리스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요 삶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다라는 건 있는데 없는 거예요 과도한 집착은 없어요 내가 반드시 삶을 이렇게 바꾸겠다고도 없고 저렇게 바꾸겠다고도 없고 이렇게 돼야만 한다고도 없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없어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하게 바라는 거 없고 과도하게 기대하는 거 없고 그러나 본인이 막 즐거워서 한다면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이건 맞고 저게 틀린 것 같다고 충분히 얘기해줄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절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완전 릴렉스 되지 않을까요 삶이 누굴 만나다도 편안하죠 누굴 만날 때 이게 이 사람이 나를 목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혹은 뭐 이제 사업적으로 만날 때 그 사람을 잘 구워삶아야 우리 회사가 커진다 이러면 얼마나 조마조마 하겠어요 근데 뭐 되면 되는 거 잘하면 좋지 당연히 근데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여러분 막 사업 수주권 하나 따라 해가지고 100억, 200억을 벌들고 1000억을 번다 그게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못하면 안 될까요 진짜 그럴 일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든 잘해야 되는데 하고 그래서 애초에 그럴 그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회사에 명운이 담긴 일들이 내 개인적인 컨디션 뭐 이런 것 때문에 좌우 안 돼요 그러니까 릴렉스 해도 힘 빼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면 그냥 릴렉스하고 마음 편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될 일이면 그냥 돼요 내가 잘 안 해도 되고 근데 힘을 빼면 오히려 더 잘 돼요 그 신기하게 되려고 하면 뭔가 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맞는 뭐도 생기고 뭔가 연걸고리가 생기고 뭔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만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야 이 사람도 내가 딴 사람이었으면 안 했을 건데 이 사람하고 해서 내가 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운이 좋았다 내지는 그러니까 운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운이라기보다는 그게 인연이거든요 인연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힘을 빼야지 나와요 그 힘은 왜? 내가 그냥 자연스러운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니까 인연에 내맡겨야지만 되거든요 내가 인연을 조작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면 그 힘이 안 나와요 그 자연스러운 힘이 나에겐 본래 나다운 것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 자기다움이 인연이잖아요 인연 딱 흐르는 거잖아요 그 자기다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다움은 조작해야 돼요 자기다움은 본래 갖춰진 거예요 억지로 애써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힘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inet